자 여러분 그 등기 신청서와 첨부 서면에 관한 사항을 특히 그래서 인간명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번 시간에는 있죠? 거기 뭐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서하고 대리 권한 증명서면 이게 나오는데 뭐 그건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우리가 213페이지에 주소 증명서면 나오는데 뭐 그것도 시험문제 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가 등기서에 제출하는 서면 등기서에 제출하는 서면 중에서 누가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면이 특히 세 가지가 있고 등기 권리자가 제출하는 서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등기 권리 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면은 뭐가 있고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감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감증명.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212페이지 보시면 대리 권한 증명 서면 중에서 특히 동그라미 4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비법인의 대표자 관리자가 다음 서면을 대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데 특히 뭐예요? 거기 디귿번 총유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원총의 결의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총유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사원총의 사원총의 뭐예요? 사원총의 결의서입니다. 자 그러면 특히 뭐예요? 이 사원총의 결의서일 때 이걸 우리가 뭐예요? 종중으로 바뀌면 종중총의 결의서. 그래서 뭐라고? 종중. 그러니까 종중 땅 팔아먹을 때는 하도 뭐예요? 자 무슨 큰할아버지 막내 작은할아버지 아니면 뭐예요? 큰당수기 다 팔아드셨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은데 자 그 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종중총의 결의서. 종중원들이 모아서 부동산을 팔겠다는 총회를 열어라. 그래서 이 종중 사원총의 종중총의 결의서는 누가 내는 서면이에요?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다. 보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213페이지 있죠? 특히 213페이지. 뭐가 나와요? 주소증명서면 나오죠? 이 주소증명서면 나와. 주소증명서면 하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 증명서면 있어요. 뭐라고? 등록. 이 등록번호 증명서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등기를 신청받으면 일단 뭐예요? 1번. 이 파는 사람은 이미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 있고 주소도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를 뭐할 때 신청할 때 어디에? 자 이 등기부상에 새로이 등기. 자 이 등기관은 이 명의 새로운 명의의 이 사람의 이 권리를 취득하는 이 권리자의 이름도 써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써야 되니까 이 주소증명서면하고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항상 누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권리자가 내는 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213페이지에 줄만을 한번 쳐놓습니다. 자 뭐라고? 거기 제공에 의 새로운 등기명이 되는 권리자 동그라미 치고 권리자는 등기할 때 주소증명서면 및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거한다. 자 출세. 다만 이전등기는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의무자 것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외. 자 이 주소증명서면 예외. 이 예외는 뭐예요? 예외는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는 누구도 내야 되고 등기 권리자도 내야 되고 누구도 내야 된다고 등기 의무자 것도 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라는 건물을 뭐 할 때는? 건물을 처분할 때는 뭐예요?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내요. 매도인에 낸다고 7월에 낸다. 그런데 그 기준이 6월이에요. 기준이 6월이다. 6월 전에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6월 전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매도인이 내기 때문에 자 이전등기 할 때는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도 제출하도록 뭐예요? 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추천하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214페이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증명서면 있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고 사람이 아니라면 뭐예요?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밑에 쌍가리입원 등록번호 부여기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지방자체는 국토유토부장관이에요. 동그라미 시고. 등기법에서 국토유토부장관 나오죠? 지방보원장이 나오면 틀린다. 국가지방자체는 외국정보는 뭐예요? 국가지방자체 국토유토부장의 부여기관. 예컨대 국가지방죠. 국가. 국립대학교. 뭐 충남대학교. 우리 서울대학교는 뭐예요? 서울대학교 법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서울대학교라고 쓰지만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는 국가가 소유권자니까. 그 국가 밑에 사람 모양으로 번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누가 부여해준다는 게. 국토유토부장관이 시정해준다는 거죠. 그 내용하고 물론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에서 등기관이 부여하고 거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근데 우리나라 외국병이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영업소, 사무소 설정하지 않냐는 외국법이 있죠? 그러면 여기 시장군수구총장이에요. 그 밑에. 자, 여기 지방자치법의 시장. 국제자유도심의 조성의안 특별치법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 그 가로까지 필요 없고요. 시장군수구총장입니다. 시도이사가 아니래. 뭐라고? 시장군수구총장한테 부여받습니다. 구가 없으면 시장한테 가서. 구가 있으면 어디한테 가서. 구총장한테 부여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시장군수구총장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물론 외국인은. 자, 우리 밀국하지 않는 다음에 출국관리소 있죠? 그래서 외국인은 뭐예요? 자,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설장. 출입국 있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설장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은 뭐예요? 대본소의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자, 그래서 일단 특히 1번 국가지방 자체는 국제유통부장과. 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누구? 시장군수총장. 그거라도 이해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넘기세요. 쭉 넘기시고. 어디에 여러분. 217페이지 보시면 등기 접수를 받죠? 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일단 등기관이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접수를 받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뭘 받는다고 접수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접수를 받는데 접수 받죠? 접수 받습니다. 자, 일단 뭐예요? 접수 받았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라는 게 이전등기를 환매등기와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심사는 뭐예요? 심사는 서류만 심사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형식적 심사예요. 형식적 심사다. 자, 그 다음에. 서류가 뭐가 되면 완비가 됐어요. 다 갖춰있으면 등기관인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뭐라고? 식별 보를 표시해요. 어, 식별 보를 표시한다. 식별 보를 표시하죠? 자, 식별 보를 표시한다. 식별 보를 기록한다고 얘기해요. 기록한다 하게 되면. 아이디 같은 걸 기록하면 등기가 완료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서류가 뭐하다면, 미비하다면, 등기를 뭐한다고 각하를 합니다. 등기를 뭐한다고 각하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기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각하를 해요. 각하. 이 각하 사유가, 우리가 부동산 내기법 몇 조? 29조에 뭐예요? 1호부터 몇 호까지? 10, 1호까지. 11개가 있다 그랬어요. 각하라고 하는 건 등기를 뭐예요? 정확한 표현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건데, 등기 안 받겠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특히 뭐예요? 특히, 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관할 권위반이 있고, 2호는 뭐라고?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 있죠? 아닌 경우. 이게 중요해요. 아닌 경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책에 거기, 자, 각하 사유 중에, 220페이지 있죠?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거 별표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뭐예요? 등기능력 없는 물건을 있죠? 예컨대, 만약에 등기능력 없는 물건은 모델하우스, 구조상 공용 부분 있죠? 그래요. 그래서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 유치권, 점유권, 자, 아무리 판결을 받는데도 주의투지 통해권 있죠? 그런 건 없어요. 이 말 자체가 그대로 나오면 보시면 돼요.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 그래서 지상권은 주된 권리니까 지상권을 이전하지 마하도록 특약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전세권은 전세금에 종된 권리니까 전세권 양도 없이 특약은 가능해요. 자, 구분건부는 아까 전유분과 대지상의 권은 뭐예요? 두 개가 붙어있다 그랬죠?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 농지전세권 등기 안 되고, 저당권도 피단부 채권에 종장 걸리죠? 자, 그래서 분리해서 처분은 안 된 거. 그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특히 지역권은 소유권에 분리해서 처분하면 안 돼. 유역지 소유권에. 그다음에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 시의세 자기 집만의 상속 등기 있죠? 그다음에 관공소 또는 법원이 촉탁할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촉탁 등기예요. 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미 보존된 부동산에 대한 다시 보존 등기 안 되든가, 그 밖의 신청 취지에 기재된,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등기, 본등기, 가처분, 그런 거 안 돼요. 나중에 가등기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본지 외우고, 부일령. 앞에서 부동산 등기 대상할 때 배웠어요. 부일령 뭐예요? 부일령 뭐라고? 부일령 저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집음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보상 없다. 이것부터 외치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부동산 뭐라고?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이 저당권과 저당권과의 전등기는 뭐예요? 공유의 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하고의 전등기는 뭐예요? 공유의 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뭐 안 된다고? 용익물권은 지분에서 안 되고. 저당권과의 전등기는 부동산 일부가 안 된다.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존등기와 뭐 안 된다. 상속등기.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 다음에 이걸 외우고 나서 이제 뭐예요? 자, 무슨 등기 안 되고. 농지에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분류처분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 자, 뭐하고 뭐는? 구분거물 전유의 부분과 뭐하고는? 대지권은 분류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유역지 소유권과 뭐예요? 소유권과 무엇은? 자, 지역권은 분류해서 처분하지. 그러니까 지역권이 없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저당권은 뭐라고? 저당권은 채권과 분류하지 말라. 그죠? 분류처분하지 못한 것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외우고 나서 이렇게 차차 하나씩 오면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색을 치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중에 보존능이 안 된다. 가압류, 가처분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뭐예요? 촉탁등기니까 신청하지 말라는가. 이런 식으로 안 끄고 함께 하셔야 되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 바로 오른쪽에 그 221페이지 문제 보시면 각각 사회를 모독으로 하게 되면 일부 집안의 보존능기, 농지전세권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되고 자기 집안의 상속등기, 보상없다. 저당권의 피다 보체과 분류해 다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니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안은 지금까지 18회 이후로 안 나오고 있고 문제풀이할 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신행에 관한 특칙 그래서 자, 어디에 등기부의 기자한테 또 넘기세요. 넘기시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등기완료의 절차 이렇게 등기가 뭐가 되면 완료가 되면 무엇을 자, 이 등기 권리자한테 뭘 겨부해줘요?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겨부합니다. 누구한테 겨부한다고 등기 권리자한테 겨부해요. 그런데 이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걸 갖고 있다가 의무자가 내면 등기세 제공한다. 번호세 가지 그 다음에 어디에 대장 소관청에 대장 소관청에 뭐예요? 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뭐예요? 변경 사실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통제한다. 왜 이런 의무가 주어졌냐면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하고 대장을 만들었으니까 보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넣으시면 몇 페이지에? 228페이지 있죠? 그래서 쌍가로우 번 대장 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제 그래서 그 쌍가로우 번 조그맣게 알아 별표해서 쌍가로우 번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이해만 합니다. 어디에 보내준다고? 대장 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해준다. 아니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오른쪽에 대표 문제 중에 다음 중 등기 완료 후에 그 뜻을 토지의 경우 소관청에 건물이 경우 견출물 소관청에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건 뭐예요? 그 멸실 회복 등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바뀐 걸 보내주셨으니까 절대 그 이외에도 뭐예요? 소유권의 소유권의 뭐예요? 가 등기 소유권의 가 처분 등기 소유권의 가 압류 등기 있죠? 이런 거 동원해주면 안 돼요. 왜? 등기부에는 대장에는 등기부가 아닌 대장에는 가 등기 가 압류 가 처분 같은 거 안 써요. 안 쓰니까 대장에 이런 거 쓰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내용 고치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안 쓰니까 그게 답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자인청에 관한 사항인데 요새 잘 안 나오는데요. 안 되는 건 정확히 기억합니다. 안 되는 것만 무슨 얘기냐면 자 거기 230페지분 전자인청이 가능한 자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전자인청이 가능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능한 자가 아니라 안 되는 자는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줄 치세요.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법인 아닌 법인이 아니니까 인격자가 아니니까 방문해서 신청하라는 얘기지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전자인청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대리인 중에서 자격 대리인 변호사와 법무사가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인청이 없어요. 그래서 예컨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는 전자인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왜 방문해서 하라는 게 방문해서 전자인청은 누구만 하니까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가루산분 사용자 등록 있죠? 그 사용자 등록은 자 우리가 공인인증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어디 가서 인터넷 변경할 때 은행 가서 뭐해요? 공인인증 받죠? 똑같아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상전 등록은 어디는 꼭 한번 가야 돼요. 등기소에는 꼭 한번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2번 자 뭐랄 수 있어요? 자 전자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있죠? 개인 공정을 받아 최초로 전자신청하기 전에 등기소 아무 등기소 가도 된다. 그랬어요. 관할 등기소에 의해 등기소 할 수 있다. 직접 출석해서 미리 사용 등록을 해야 된다. 다만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 대리인 변호사와 법무사한테 전자신청을 유임할 때는 당사장은 굳이 할 필요 없다. 바빠서 바뀌어서 바뀌었는데 뭐로 극사랑까지 하겠어요? 필요 없다. 그 다음 그 쌍가루 4번 동그라미 3번 맨 끝에 동그라미 4번 있죠? 333에요.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의 지간을 모여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데 자 333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만료일까지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있죠? 자 연장이 가능한데 몇 년씩 3년씩 연장이 가능한 것 1회에 한정한다 말도 안 돼요. 자 3 유효기간 3년 3 3개월 또 만료일 뭐예요? 만료일 자 만료일까지 맞이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씩이라고 3년씩 계속 3년씩 3년씩 연장하는 거예요. 자 그 기간 연장을 1회에 한정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내용만 좀 이해해 주자.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200 몇 페이지에 33페이지에 등기들자 강론 보존등기 나오죠? 별표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고 바쁘면 뭐래도 보면 돼요. 강론이라도 보면 돼요. 강론이라도 보면 되는데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앞에 총론상에 배운 게 그 기본 의의는 뭐냐면 일단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존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했고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부를 새로이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해서 자 뭐예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은 이 보존등기를 기초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존등기 별표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대상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소유권 보존등기 나오잖아요? 보존등기 일단 나오면 일단 첫 번째가 객체, 객체 대상 객체 절대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공의 지분 있죠? 이 공의 지분에 대해서 지분 자기 뭐 만에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객체 신청인 등기 실행은 언제나 주등기 하니까 보존등기에서 등기 실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등기예요. 신청인은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자 이번에 자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일필 또는 일필 전부와 일동 건물 대해서 하여하며 부동산의 자 출시돼요. 부동산의 특정 일부나 공유 공유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유물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든가 아니면 공유자 중 한 사람 또는 다수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고 자기 지분만에 신청할 수 없다. 자기 지분만에 신청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보자. 이거 객체 이거 어디서 배웠던 얘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배운 얘기예요. 앞에서 있죠? 등기 대상 할 때 어디 등기 대상 있죠? 몇 페이지 등기 대상 그래서 우리가 등기 대상 어디서 배웠는데 여러분 책 등기 대상 있죠? 등기 대상 몇 쪽에 그게 그 148쪽 있죠? 140 박스에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그 대상 그거 배울 때 공부했던 얘기예요. 자 뭐라고 부일용 조소지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거 앞에서 배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으면 총론에 배웠던 내용이 다 강론에 있으니까 강론만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뭐예요? 공부하시면 자 거의 뭐예요? 어떤 학생은 강론만 했는데도 12문제 중에서 8문제 맞았다 하는 거 보면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하잖아요. 자 여기세요. 234페이지를 보시면 신청 절차 단독신청이 써있죠? 항상 신청은 공동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신청이야. 단독신청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토지 대장 임야대장 자 건축물대장 이렇게 대장 있으면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네모나게 생겼는데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요 네모나게 생긴 요게 이게 바로 이제 뭐 여러분 모서리가 아닙니다. 이건 꼭지점이에요.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만약에 책상이 있으면 책상 있죠? 책상 있어요. 책상 있으면 책상 있으면 이 면과 이 면과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에요. 이게 바로 모서리에요. 모서리. 이건 꼭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단독신청인데 대장을 가지고 보존능기 할 때 대장이 이렇게 뭐예요? 꼭지점이 4개니까 보존능기 할 수 있는 유형은 4가지다. 몇 가지라고 4가지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4가지인데 당연히 뭐예요? 자 일단 대장 등본을 가지고 뭐 가지고 대장 뭐예요? 대장 등본을 쪄다가 보존능기 할 수 있고 자 두번째 뭐예요? 두번째 판결에서 보존능기 할 수도 있고 세번째 미등기 수용일 때는 당연히 보존능기 하고 네번째 뭐예요? 특도 특별자치도 특도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구청장의 뭐예요? 해서 확인에 의해서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보존능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대장 대장 판결 수용 특도 시장 군수 정장 확인해서 할 수 있다는 자 이랬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대장도 대장도 대장을 가지고 보존능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사람의 유형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바다 매립해서 최초로 보존능기 바다 매립 갑이 바다 매립했어요. 최초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속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상 최초로 수요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의 그 밖에 뭘 받은 사람 포괄 승계 포괄유증 받은 사람이에요. 포괄수계 시험 문제 나오는데 포괄유증자입니까 그죠? 자 한마디로 뭐예요? 갑 최초 돌아가시면 상속의 이 사람한테 뭘 받은 사람 포괄 특정유증은 안 돼요. 포괄유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된 자 자 그러니까 최초로서 등록된 자가 아닌 만약에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이전 등록된 자 또는 뭐예요? 또는 상속의 이 사람은 못한다 상속의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컨대 자 예컨대 만약에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에 대장에 최초가 아니라 뭐예요? 등기부가 없는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최초의 사람한테 하라 그랬으니까 법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최초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보존등록 해달라고 뭐예요? 요청해야 된다 이 사람이 돌아왔으면 상속의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자의당 시절 때 이승만 정권 때 자 일본 놈들이 도망하면서 폐망해서 도망하면서 일본 놈들이 남겨놓고 간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국가가 뭘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국가가 뭘 수 있을 때 누구한테 자 국가로부터 만약에 이전 등록을 받은 거예요. 왜? 국민들한테 뭐예요? 농민들한테 분배를 해줬어요. 누가? 국가가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국가로부터 뭐예요? 일반 개인한테 받은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뭐예요? 자 이 사람 있죠? 등록된 자는 뭘 할 수 있다고? 소유권 부정된 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34페이지에 거기 쌍가리입원 신청결자 단독 신청인데 거기 기억에 대장 또는 토지임야 건축무제장 최초로 소유자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그밖에 포괄승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최초로 된 사람이나 최초로 된 사람이나 상속인과 포괄승계 된다 A고 자 B는 그렇게 보면 할 거 없어요 다만 C 그래서 대장 자 출시돼요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인 또는 상속인 포괄승계는 신청할자 이렇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못한다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이 된다 자 출시세 근데 다만 믿음기 토지로서 지조권구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받았을 때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니까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이 판결 나오죠 판결이에요 판결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되는 걸 정확히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만 외우자고 안되는 거 하나만 정확히 외우자 안되는 게 하나가 뭐냐 아니죠 그럼 우리가 자 만약에 뭐에요 만약에 이렇게 갑이 바다를 매립했고 대장을 만들어 놓고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돼서 이렇게 뭐에요 대장 가지고 보존등기 하고 잊었는기 해요 팔아먹는다는 그죠 그런데 이 대장상 최초로 소유권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공란에서 누락이 됐어요 안 썼다는 이게 실수해서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안 썼으니까 황당하죠 자 그랬을 때 이 갑은 땅에 대해서 누굴 상대로 소송하냐면 국가 상대로 소송해요 누구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합니다 토지는 국가가 하나니까 그런데 갑이 신축권을 줬어요 갑이 신축권부를 짓고 어디에 이 대장상 뭐예요 소유권을 등록이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법에 어느 무슨 법에 지방세법에 지방세법에 뭐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건추물대장은 재산세를 거둘려고 관리한다고 지방세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상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누가 실수했냐면 지자체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전이 나올 때 뭐가 나오면 판결위기 나와서 건물은 국가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굴 상대로 건축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소유권 뭘 받았다면 확인 확인 판결을 갖고 받고 보존등기 한다면 이거 X다 아니죠 소유권 확인 판결 갖고 보존등기 하면 X입니다 절대 뭐라고 건물은 뭐예요 국가 상대로 건축주 상대로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 이외의 판결은 다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도 보존등기 할 수 있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를 이행하는 판결 다 돼요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니은에 뭐예요 니은에 확정 판결에 대한 자기소유권을 증명자 그래서 A 자 판결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 인청의 소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그러나 그 판결이 소유권 확인 판결 하는 건 아니며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 인청의 소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계심에 해당한다 그래서 당연히 따라서 당에 부동산의 보존등기 인청인의 소임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모여달라고 말소를 명함 판결도 해당이 되고 거기 B번 공유물 분할 판결도 해당이 된다 물론 뭐예요 분필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다 인데 이렇게 세 줄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분할 절차를 밟은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C번에 토지대장은 소유권의 표시의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국가상대로 판결받는 게 가능하다 했죠 근데 거기 D번에 D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 오류가 쭉 나오죠 그래요 자 그랬을 때는 거기 자 누구 특정된 소유주를 특정되고 소유명의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자 거기 C E죠 E 그러나 건물에서 국가상대로 확인판결은 건축과 명의를 상대로 확인판결 했죠 할 수가 없다 아니게요 그거 외우자 자 주시세 뭐라고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하면 아니 된다 아니 된다 그 다음에 D에 수용에 의한 취득 수용에 의한 취득 있죠 그래요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의심의 한자는 보존되게 하네요 거기 니일본의 특별자치도 이사 이건 뭐예요 건물에 관해서 한정한다 뭐에 대해서 한정한다 건물에 대해서만 한정한다 연역적이다 아니죠 연역적 이 연역적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가 있고 설득표시가 있어요 한강이 흘러가고 여기 청계천을 70년대 초에 판자천을 다 철거하고 복계도를 만들었어요 이 철거민들이 상계동 자 그 다음에 성남시 중계동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중앙대에 있는 흑석동 그 다음에 옆에 봉촌동 산동네 그 다음에 서울대도라는 신림동 낭곡 낭곡 있죠 거기에 시 땅 위에다가 뭘 짓고 살았어요 이 무허가 음물 짓고 살다가 철거 다음은 또 짓고 철거 다음은 또 짓고 하다가 이 국회의원 선거 때에 맞춰서 여기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자 이 밑에다가는 왜 수도는 이게 추합을 올려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곱대회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땅 밑에다가 수도 놔주고 이 공동 음물 음물 수도 물 받아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뭐예요 그 정기는 위에 정기 송전탑이 있으니까 여기 정기는 다 이렇게 끌어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자 이 뭐예요 옛날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시대였기 때문에 자 누가 이 딸랑이들이 이 구청장한테 이 중앙정계 중앙쪽으로 진출하시려면 비자금이 필요하시니까 돈을 거둬야 된다 여기다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이 세금을 거고 시작해요 세금 전기세 이런 거 공과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벼룩에 간을 뺄 없지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박형께서 삼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를 대통령 보면 더 좋은 소식 그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여기다 시 땅 위에다가 아파트 줬어요 아파트 여기 살던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분양권 팔고 나갔고 그때 여기를 이제 딱지라고 해요 딱지 그래서 바닷가 쪽은 조개 피 조개가 많으니까 피카피카 하는데 여기는 딱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 그 당시 공과금을 냈던 뭐예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이 있으면 땅은 말고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보존을 해줬다 뭐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건물만에 대해서만 그렇다 뭐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건물만에 대해서만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오기 자 니엘번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이라는 것은 A처럼 말하는데 건물의 경우에 한정하고 토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236페이지에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거기 1번에 뭐예요 보존등기는 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아요 왜 원인이 없다 그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자 이런식으로 등기부상의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일 자 2번이존등기 을예요 그러면 이 주체가 갑이율로 주체가 바뀌니까 원인행위가 있어요 매매든 증여든 상속이든 원인행위가 있어요 항상 원인과 그 날짜 날짜가 있다는 게 그러면 예컨대 을부의 1번 저당을 설정하죠 자 채권액 있고 병액 그럼 이 설정계약이라는 자 설정계약 왜 이 을이라는 사람의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 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이 권능 중에서 뭐예요 뭐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처분 처분같이 교환같이 이게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받으니까 병한테 제한을 받으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저당권 돈 빌려 돈 빌려갔다 얘한테 이 을이 얘한테 돈 빌려갔다 돈 때문에 저당권 등기 해주고 제한한다 이런 원인의 얘기가 다 있다 설정계약 이라는 원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 등기부를 통 털어서 자 다 뭐가 있다 아니게요 원인 자체가 다 있어요 원인 자체가 근데 뭐만 없다 아니게 이거 보존등기만 없다 왜 보존등기란 갑이 신축 건물 짓고 갑이 받아매립해서 갑이 보존등기야지 누군가의 갑한테 나한테 보존등기 해달라고 나한테 보존등기 해달라고 요가하는 게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존등기만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 원인과 날짜를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나만이 다 뭐가 있다니 날짜가 있다니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자 토지에 관한 기존 보존등기를 말사진고 두 토지에 다시 보존등기 하면 안 되죠 왜 등기부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군수 확인하면 그게 당연히 뭐예요 건물에 관한 상이다니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보존등기 할 때는 건물 표시 증명서면 첨부해야 됐고 자 미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명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방금 얘기한 대로 신청정보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그래서 기업보존등기를 할 때는 각 65조 각 허에 따라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한다는 신청금고 규정을 표시해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밑에 줄 치세요 이 경우 등기 원인과 날짜는 뭐예요 등기 원인과 날짜는 없으니까 등기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게 없다 아니게 절대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고 소유권 보존등기는 자 등기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 뭐예요 그 연 월 일 자체가 있다 없다 이거 없다 아니게 등기 원인 연일 자체가 없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구분고물의 보존등기 특징은 신경쓰고 없고요 자 직권보존등기 특례 그게 중요해요 일단 보존등기 별표하고 보셔야 돼요 올해 또 나와요 올해 또 나오니까 재작년에 5년 나왔다가 한번 쉬었어요 계속 이제 또 나와요 5년 동안 또 나오니까 뭐에 대해서 직권보존등기 특례 있죠 그래요 자 그럼 직권보존등기 특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직권 직권 뭐라고 직권 소유권 보존등기 특례 하게 되면 자 어디에서 이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4가지의 촉탁이 있어요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 임차권에 등기 뭐라고 명령에 대한 뭐가 있다는 게요 명령에 대한 촉탁이 있다는 게요 예컨대 만약에 누가 현재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등기부가 없죠 미등기죠 지금 자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 있는데 을이 뭐예요 갑이 돈을 7천만원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을이 갑한테 소송을 합니다 뭐라고 채무를 이행하라 소송하면서 자 소송하면서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등기부는 없지만 대장이 있으니까 그 대장이 대장을 뭐예요 대장에 자 대장이 있는 사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법원에 가압류를 촉탁해요 개인이 촉탁할 수는 없어요 법원에서 촉탁해주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1번에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 자 이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보존등기 있죠 보존등기 이 보존등기 있죠 자 그래서 직권보존등기를 등기하는데 이 보존등기를 등기간 직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서 법원에서 이 가압류라는 촉탁이 오니까 이 가압류를 이렇게 쓰려면 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보존등기를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등기간이 직권하겠다 딱 몇 가지 딱 네 가지 어디에서 법원에서 무슨 촉탁이 오게 되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 물론 이 경매는 강제 경매입니다 이미 경매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경매나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축탁이 오게 되면 이 세 가지는 갚고야 하는 것이고 이 뭐예요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을 을구해 하려면 보존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가루 4번의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등기승리에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뭐에 따라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는 직권보존등기하고 처분제한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뜻을 뭐한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 법원의 촉탁등기가 뭐 있다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거기 다음 페이지에 238페이지에 등기만 짓고 보존등기한 후 주택임차권이나 상가임차권도 해야 된다고 써있죠 자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세무수장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부동산의 압류등기 축탁할 때는 자 대장등본을 갖춰서 보존등기도 같이 축탁하니까 다음 중 뭐가 다음 중 직권보존등기 하는 게 아닌 것 다음은 몇 가지 네 가지니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라 가압류 가처분 압류란 말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 가 등기도 안 들어가죠 절대 자 그 압류나 가 그 압류나 뭐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압류하고 보존등기를 같이 플러스 해서 같이 촉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자 절대 뭐예요 이 소유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특례 중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당연히 압류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이 소유권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소유권보존등기 있죠 이 보존등기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유권 그래서 어디 그 다음 시간에 뭐예요 다음 시간에 그 이졌등기 중요한 거 있죠 이졌등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졌등기 하는데도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뭐예요 어디 강론 있죠 강론 이 강론이라도 뭐예요 주구장장 강론이라도 열심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강론이라도 시간이 딸리니까 하여튼 그 자 지적은 일단 다 맞으려고 노력하시고 뭐 한 많이 틀려봐서 한두 문제고 이 등기는 반은 맞아야 되니까 여기에 승부를 겁니다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주에 이제 거기 이좌등기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Caroline 운영 hay Бы pozw 설 hay 3 0 any veel 9 10 인터넷 이런 11 12 14 11 出去 13